Q. 팀전의 게임 취미로부터 온라인을 즐겼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인터넷에 클릭 한 번 했는데 올라오게 되었는데 금금이 3천만원에 된다고 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이 친구들께 추억도 쌓고 저희 팀은 제가 가장 잘하는데 아 우승 노래 분명합니다 개인전보다 팀전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개인전은 일단 자기만의 스타일의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조직력으로서 좀 승부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전은 저만 잘하면 되는데 이번 대회 상금 다 쓰고 퓨퍼런스 있는 팀전이 개인전이 개인전은 팀전이 진정한 갑이죠